이번 선거는 어떻게 이기냐? 어떤 선거는 가장 중요한 건 간절함입니다. 지난 대선 때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데 선에 걸릴까 봐 칸을 벗어날까 봐 무효표가 될까 봐 손이 막 떨렸잖아. 그 간절함을 기억해야 돼요. 개표하기 전까지 선거에서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판단이 흐려지면 문재인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문재인은 민주당의 당원이고 민주당의 비례는 시민당이에요. 슈퍼맨이 당선돼도 국회에서는 한석입니다. 국회는 의석수가 깡패인 거예요. 배트맨도 안 돼. 그럼 왜 뭐 있어 또? 원더우먼이랑 기타 등등 많잖아. 다 안 돼. 다 하나하나야 그냥 의석수가 당패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선거만은 지역구만큼이나 비례가 중요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됐던 리얼미터의 시민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10%가량 빠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설문조사 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합류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단서를 빼고 물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일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제가 진작부터 외연 확정은 없고 제로섬이고 파이는 줄어들 위험이 있다. 그건 했던 말이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합류라는 단서를 뺐더니 지지율이 이렇게 훅 빠졌어요. 그건 별일이 아닌 게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투표용지에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지율이에요. 투표용지는 그 설명이 없거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약한 민주당 지지층은 모른다는 겁니다. 아예 이 논란 자체를.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만 시민당과 열린당으로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비례 이야기를 그만하고 지역구 얘기를 할 때다? 아니에요. 지역구도 중요하고 비례 문제의 심각성도 인지해야 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에서만 16개, 17개. 저기는 그냥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같은 거다. 이것만 알리면 돼요. 지금도 80% 이상은 넘어가죠, 그냥. 거기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열흘 동안 그거 알리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나 저기는 지금의 수치로도 17 플러스 마이너스는 확보되었어요. 그걸 더 늘리려고 하겠죠. 그렇게 저쪽은 비례만 플러스 17을 하는 사이에 민주당의 비례는 영속이 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지역구에서 17석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비례가 일당을 결정할 수 있는데 왜 안 중요합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겨우 일주일 후면 사전선인 거예요. 4분의 1이 투표합니다. 4분의 1이 비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더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 비례는 시민당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요. 4년 전에 민주당을 따끔하게 혼내주기 위해서 민주당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민의당을 선택한다는 논리를 국민의당이 개발했어요. 그때 훈화한 민심이 크게 넘어갔어요. 그럴 듯 하잖아요. 민심은 크게 넘어갔다가 대부분 민정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의석은 4년 동안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석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다음 선거까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4년 동안 지지를 철회한다. 의석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의석은 철회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안 돌아왔어. 남은 2년 동안 필요한 건 압도덕 다수당입니다. 그게 최우선의 기준인 거예요. 네 번째로 이번 선거에서 잘 거론하지 않는 대목인데 선거는 숫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동쪽 역학이라고 마음의 다이나믹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정당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상승세입니다. 잠시각인커녕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애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시민당과 열린당은 지지자만 나누고 있으니까 제로서는 밴드화에건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려워 파이는 최소한 정치하거나 축소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의당은 상승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 마음에 다이나믹이라는 측면에서 말을 하자면 안 돼서 그래요. 불쌍해서 짠해서 정의당 비례 1번이 초반에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죠. 정의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라고 보도가 되죠. 그럼 정의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진보진용의 외곽 지지자들이 정의당이 짠한 겁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이런 게 마음에 다이나믹이에요. 막 비판하면 확 죽을 것 같은데 선거가 논리로만 되면 저쪽이 어떻게 절반을 먹습니까? 지난 19대 총선 이명박의 자원의 교 4대강 해먹을 때 진보진용의 유권자들은 다들 화가 났어요. 총선 직전에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민간인 사찰권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됐어요. 민주당의 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전망했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서울 지역의 주요 관심 지역구에서 10명 중 6명은 총선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답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일은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박선숙 본부장은 이분도 국민당으로 갔죠. 추악한 범죄지만 여당 당시 명박 지지층이 오히려 똘똘 뭉치는 것을 여론조사에서 본다. 92년 초온 복집 사건 지역감정을 부축하는 부축히는 폭로됐지만 오히려 여당 지지자들의 위기감을 촉발하고 이런 우려를 선거 선거 일주일 전에 합니다. 결정타를 날릴 것 같았는데 거꾸로 결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152속 민주당 127속 경합지에서 전부 다 졌어요. 박빙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 대부분을 졌어요. 민간인 사찰을 잘했다고 생각했었고 아니라 막다리니까 당시 여권 지지자들이 승질이 나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어요. 여기에 논리가 있습니까? 이런 게 마음에 동적역하기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선거의 마지막을 결정지어요. 최근 채너레이와 검찰의 결탁 유시민 이사장을 수술하려고 했죠. 공작이지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이 이슈는 이 관점에서는 선거에서 생각처럼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이슈는 약한 보수와 정치 저 관여층 이 코로나에 잊고 있었던 지난 여름 그때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불러냅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분노와는 무관하게 당시 여론지표는 4.5대 5.5로 분리했어요. 그때 마음을 재소환합니다. 이런 게 다이나믹이에요. 선거는 프레임이고 프레임은 싸울 전장을 유리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장은 코로나 거기서 밭을 가세요. 언론과 검찰의 책임은 일단 선거를 이겨놓고 그때 물어야 해요. 뭘로? 압도적 의석수로 지금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의석이 올 것 같은데 기분으로는 그렇잖아요. 코로나 로 싸우세요.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장입니다. 이미 다 이겨놨어.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서 싸워라. 거기 가서 밭을 갈아라. 선거는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내가 유리한 전장에 가서 상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거를 이겨놓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자면 필요한 건 압도적인 다수단이다. 그것보다 중요한 개인은 없다. 없다. ח 수고하 이것보다 target